황마마 외출 다녀오는 길입니다. 이게 다 뭡니까? 황우 줄 거. 절대 안 받으실 텐데요. 나도 안다. 오늘 건수 한번 올려볼까? 어? 엄청딱 찾았는데? 누가 버렸는지 복 받으실 거예요. 대박. 아니 이렇게 멀쩡한 걸로 누가 버렸대? 반갑다, 전자리지야. 다 돌려먹어야지. 그래, 너도 같이 가자. 자, 가자.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. 내가 주는 거는 절대 안 받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않나. 내일은 좀 더 괜찮은 걸 버려야겠다. 황우 마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? 그게 무슨 소리냐? 황우 마마가 좋아지신 거냐고 물었습니다. 내가? 저런 재활용품에 죽는 여자를? 이 나라 황제인 내가? 허허, 우리 동생 참. 긍일지심에 그런 것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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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